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웅 선생입니다. 2019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물리원 총평과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전 캐스트에서도 얘기했지만 3월 모의고사 전반적으로 잘 못 본다고 했어요. 제 학생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죠.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1등급 컷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매우 낮게 나오고 있네요. 1등급 컷이 지금 41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집계가 조금 더 돼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1점 정도씩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1점 정도씩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1컷이 41점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2컷이 35점 정도로 대단히 큰 점수 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6점 정도의 점수 차가 벌어지는데 실제로는 6평이나 9평 순으로 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차이가 아닙니다. 6점 차이는 1컷과 2컷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 같고 3등급은 27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점 이게 4등급 이게 뭡니까 이게 50점 만점이거든요. 25점이 반인데 반을 못 맞아도 4등급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집계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조금 올라갈 것 같아. 42점 정도 1점 정도 올라갈 것 같고 2년 6도 6, 7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 얘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슷할 것 같은데 얘도 내가 볼 때 한 28 정도 나올 것 같고 28, 27? 비슷할 것 같다. 20보다는 조금 높을 거예요 아마. 한 22, 23점 정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만일 수능이라면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IF! 만일 이게 수능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가능한 가정이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가 시험에서 나올 리도 없지만 이렇게 나올 리도 없지만 만일 나온다면 이거는 50점만 1등급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나머지도 그럼 다 올라가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3월 점수 자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판단하기는 대단히 애매한 시험이 바로 이 3월 학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에는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늘 얘기하잖아. 점수에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고 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뭐라고 했죠? 이전 캐스트에서 자극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어. 그게 3월의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잘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와우! 47점이에요! 대박!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수능에 47점 만점 이렇게 맞기 바랍니다. 유지하려면 얼마 남았지? 한 250여 일 동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될 거예요. 점수가 지금 잘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만할 때가 아닙니다. 자만할 때가 아니고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끄러운 면이 드러날 수 있어요. 치부가 드러나는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문제를 틀리구나. 말도 안 된다. 나는 또 어떤 학생들은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틀리겠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개념이 되어 있어야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체감 난이도는 되게 높았을 거야. 재학생들은. 재수생도 없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높았으나 일반적으로 이 정도 문제가 10월, 11월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치렀다면 훨씬 더 고득점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튼 뭐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이 괜찮게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신유형도 있고요. 교육청스럽지 못하게 평가원스럽게 나온 문제도 있고 되게 잘 냈습니다. 잘 냈어요. 물론 두 개만 알아도 답이 나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 기억 디귿 하니까 답이 얘 밖에 없어. 뭐 이런 거 있지. 기억 니은 하니까 답이 얘 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움은 좀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문제 자체만 본다면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문항 구성은 수능과 똑같이 6, 5, 4, 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이 1, 2, 3, 4 단원이 6, 5, 4, 5로 나오지 않습니까? 6, 5, 4, 5 그대로 나왔고요. 문항 구성. 체감 난이도는 높았으나 실제 난이도는 높은 편은 아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껌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공부를 해 주셔야 하고요. 최고 5단 문항은 현재 13번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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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요? 얘입니다. 13번, 얘인데요. 이 13번 문항 같은 경우가 신유형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닌데 학생들이 아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여서 터널을 여러 개를 지나가는 유형이었죠. 그렇죠? 이게 가장 많이 틀린 문제로 등극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틀린 거 19번하고 6번인데요. 6번하고 19번 이 두 개를 두 번째로 많이 틀렸어. 6번 문제가 이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제가 정말 잔소리처럼 얘기했던 근데 내 개념 안 들었니? 맨날 얘기했잖아. 빛이 나아간 거리하고 여기랑 여기 사이거리는 다른 거라니까 정지한 애나 똑같은 거지. 여기 B나 B가 봤을 때는 빛이 나아간 거리나 이 거리, 이 거리는 같지만 A가 볼 때는 빛이 나아간 거리랑 여기 광원과 검출기 사이거리는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제가 이거 되게 강조했잖아요. 동시성에 상해서 내가 개념할 때 네 번이나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번! 무려 네 번이요. 4 이건 여러분들 이거 틀린 사람들은 제 강의를 듣고 틀린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대충 듣고 있구나. 강의를. 너네 무슨 뭐 자기 만족으로 공부합니까? 그럴 수 있죠. 자기 만족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강의를 들었다라는 어떤 만족감? 제대로 들어서 실력 향상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실력 향상은 하나도 안 되고 나는 강의를 완강했다. 완강만 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강의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 학습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1등급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거로 만드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죠? 인강을 여러분들 듣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인강 듣는 학생들이 지금 여기 거의 100%일 텐데 인강을 들을 때 진짜 현장에서 수업을 하듯이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강의가 대단히 어떻게 생각하면 강의료가 싼 편이잖아. 그치? 싼 편이잖아. 거기서 여러분이 어드벤티지를 얻잖아. 그것만큼 어려운 것도 있단 말이에요. 현장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극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어드벤티지를 얻은 것만큼 분명히 그거에 따른 불이익도 있단 말이죠. 그 불이익을 여러분이 극복하셔야지 여러분이 인강을 들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 최선을 다해. 알겠어? 예. 자, 19번. 유체 문제인데 이거는 내가 볼 땐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베르니업 측 여기 여기 쓰고 여기 두 번 쓰는 거 아니야? 그쵸? 베르니업 측 두 번 쓰는 건데 문제 안 읽니? 압력 같다고 여기 얘기했잖아. 그쵸? 두 지점에 압력이 같다. 그럼 압력이 같은 걸 가지고 베르니업 측 쓰고요. 여기서 베르니업 측 한 번 더 쓰라는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틀리고 그래요? 왜 그러는 겁니까? 대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네요. 특히 디귿 같은 거 여기 압력 같으면 여기도 압력 같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거 없이 찍는 경우 있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이 이거는 맞는 거 같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반대로 찍어. 알겠죠? 아, 여기 둘이 압력에 갔대. 여기 압력에 갔냐고 물어봤어. 저기 같으면 여기도 갔겠지. 라고 느껴지겠지. 그러면 같지 않다고 찍어. 그럼 맞았잖아. 틀렸잖아 이거. 디귿 틀린 보기잖아. 알았죠? 찍는 거요. 스킬이 없어. 찍기 스킬 하나 알려줬어. 어떤 문장이 근거는 없는데 왠지 맞는 거 같다라고 하면 틀리다고 찍고요. 근거 없이 틀린 거 같이 보여. 그럴 때는 맞다고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은 믿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알겠죠? 아니다. 여러분의 감을 반대로 찍는 거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찍기의 기술이야. 그거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하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알려주는 거지만 미리 3월 학평 끝나고 한번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18번과 20번은 생각보다는 많이 틀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18번 되게 잘 냈죠. 그렇죠? 여기서 부력 계산을 시켜. 부력 계산을 시키는데 어차피 부력 계산을 시켜봤자 얘는 떠받치니까 이쪽 방향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럼 어디를 밀면 얘가 수평이 깨지냐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차피 여기 중력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이 막대가 미는 힘 밖에 없잖아. 얘가 미는 힘 얘 없어도 얘 가만히 있는다. 그치? 막대의 무게 중심이 여기 받침대 안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수평을 유지한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미는 것만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를 밀면 얘가 들어 올라가냐 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얘가 없어도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얘는. 알겠죠? 얘는 무조건 떠받치기만 할 텐데 얘가 뭐 열 끌겠니? 손이 나와가지고 이샤 이따 백!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민단 말이야. 밀면 얘는 무조건 올라가는 방향이야. 올라가면 여기가 축이야. 여기를 축으로 얘가 탱 올라가서 여기가 싹 떨어지는 순간 돌림인 평형 알겠어요?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런 특이한 문제였는데 좋은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야. 상황 해석을 잘 하고 계산은 아주 심플한 계산은 되게 쉽죠. 그쵸? 여기 3MG로 떠받칠 때 여기를 축으로 돌림인 평형을 쓰면 돼. 그때 이 X가 얼마냐 라는 거죠. 원래 여기서 떠받치는 힘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축으로 돌림인 평형을 써도 되고 상관없어. 그건 알겠지? 근데 말도 안 되게 여기를 축으로 내려간다. 뭘 내려가. 이게 없어도 안 내려가는데 알겠지? 그거를 좀 조심했어야 돼.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이 정도. 20번은 내가 잘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20번은 모르겠어요. 현재 집계로는 가장 많이 틀린 5문제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는데 20번은 항상 중요한 문제인 뉴턴 역학. 뉴턴 역학. 잘 찍었나봐. 4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고난도 문제 중에서도 고난도도 만일 난이도가 최상 중상 중 이렇게 세 가지 나온다고 한다면 중정도 퍼스트 스텝 단계 이 정도 그 정도로 출제가 돼서 기본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고난도의 기본형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고난도의 기본형으로 출제가 됐어. 알겠죠? 고난도의 기본형 고난도 문항의 기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서 이게 가장 많이 틀렸어요. 알겠죠? 가장 많이 틀린 게 이거라는 건 좀 웃긴 거예요. 일이 다 똑같거든요.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여기 터널에서 한 번 일할 때마다 운동에너지 변화량 2분의 3mv제곱식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제 나중운동에너지 나중운동에너지가 속력이 4v가 되니까 2분의 16mv제곱이 되려면 얼만큼 지나가야 되냐 뭐 이런 문제였어. 이 문제가 별거 아니었거든요. 즉 원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알짜임이 한 일만큼 뭐가 변한다? 운동에너지가 변한다라는 일에너지 정리를 가지고 일을 몇 번 받아야 처음에 운동에는 2분의 1mv제곱에서 2분의 1 16mv제곱이 되는가 2분의 15mv제곱이 늘어나면 되니까 이게 다섯 번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지난 다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섯 번 지난 다음이니까 A, B, C, D 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D점이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는 건데 원리는 정말 심플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지. 터널을 하나만 지나갔지 맨날 하나 지나가고 두 개 지나가고 세 개 지나가고 사업이 될 때는 몇 번, 몇 개 지나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틀린, 어렵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3번 알겠죠? 네, 기본입니다. 낯선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돼.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가장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나중에 이제 수능 보기 전에는 예상 문제들로 다양한 것들을 접해봐야 당황하지 않고 기본적인 개념 문제더라도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그런 걸 남겼어. 그런 좀 교훈을 주고요. 6번은 수업을 좀 잘 들으면 되는데 수업을 잘 안 들었다. 10번 같은 경우도 좀 틀렸는데 10번 같은 경우는 니네가 아직 교류회로를 정복을 못했나 봐. 이건 학습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학습이 학습이 아직 안 돼 있어. 부족해. 그냥 교류회로에 대한 개념 부족이에요. 이거는 개념이 부족하다. 좀 안타깝네요. 알겠죠?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알겠지? 이거는 마음대로 찍지 마라. 얘는 상황해석을 돌리면 잘해라. 항상 요즘 스타일이야. 상황해석만 잘하면 계산은 쉬운 거. 뉴턴 역학은 꾸준히 보완해줘라. 라는 그런 교훈들을 남기는 문제들이었어. 이번 총평은 제가 좀 문제 위주로 설명을 좀 해봤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여튼 3월 모의고사 수고는 많았지만 보느라고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대한 약점을 찾고 그거를 보완하면서 학습하는 계기로 삼고 이거와 거의 동일한 성격의 모의고사가 4월 초에 한 번이 더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그때 컷이 좀 올라갑니다. 공부를 하니까요. 애들이 공부를 하니까. 그것도 재학생만이야. 재학생만인데 재학생들의 실력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 그런데 여러분들 3월 달에 학교 가보잖아. 학교 가보면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는 숨어서 공부한 애들이 있어요. 안 보인다니까 공부하는 것들이. 애들은 다 놀고 있고 뭔가 어수선하고 다 어수선한 것 같아요. 나도 같이 어수선하다. 그러면 너희들의 시험도 어수선해져요. 4월도 어수선하고 6월도 어수선합니다. 알겠죠? 몰래 숨어서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갈고 닦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해설강의 1번부터 20번까지는 따로 업로드가 될 테니까 해설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